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고하셨는지요? 네, 수고하셨는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어울려야 합니다. 저는 정말 웃긴 것 같아요. 정말 웃긴 것 같아요. 정말 웃긴 것 같아요. 정말 웃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한 큰 스프링을 한 것 같아요. 오, 오케이. 후불이라 이거지? 후불이라고? 일단 즐겨. 후불이라고? 저리로 가야 돼, 물길로. 가, 가. 너 좀 앞으로 가. 여기 받쳐. 앞으로 가, 네가 앞으로 가. 가, 가. 야, 야, 야. 교차로 줘야지, 교차로. 뭘 교차? 너는 이쪽 줘야지. 형 저짝 줘. 우리 왼쪽이야. 형 저짝 치라고. 형 저짝 치라고. 나 이 짝이라고? 젖짝 치라고. 왜 내 젖짝이야? 간다, 간다. 이제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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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앞으로. 좋아, 잘 간다. 이제 간다. 간다, 간다. 야, 그런데 물도 안 깊은데 뭘 이걸 타고 가. 그래도 재미있잖아. 이런 데서 훈련을 해야지 깊은 데로 갈 수 있는 거다. 아, 그러네. 알겠나? 형 깊은 데 무서워할까 봐 내가 얕은 데로 골랐지. 잘했어. 왜 이래. 하지 마. 왜 이래. 흔들지 마. 하지 마. 흔들지 말라고. 흔들지 말라고 진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그냥 밀어, 밀어. 이쪽으로만 밀면 안 돼. 이쪽도 밀어야 돼. 수심이 50cm도 안 되겠구만 이걸 타고 가. 저거 왼쪽으로 가야 되겠다. 저거 왼쪽으로. 잔호, 잔호. 안 돼, 안 돼. 앞으로 오른쪽에서 쳐야 돼. 안 그러면 돌아. 야, 깊어. 깊어져. 보이지? 깊다. 어디, 어디, 옳아. 어디, 어디, 옳아. 위한 수 말려가. 한 손 하려고. 한 손 하려고. 자, 진짜. 기뻐. 기뻐, 기뻐. 기뻐, 제로 가야돼. 제로 가야돼, 기뻐. 형이 형, 무슨 기뻐. 제로 가야돼. 큰일나, 재이형. 형,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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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럴소봐. 아, 놀라서 그래. 놀라서. 아, 놀라서. 당황해. 앉으니까 편해져. 이쪽 줘, 이쪽. 깊게 넣어서 줘야 돼, 이렇게 잡고. 아, 좋다. 여기 좋다, 여기 좋다. 가자. 가다로 가자. 노조에서. 서울로 가자. 서울로 가자. 야, 저게 사람을 그냥 걸어다니는데 왜 이거를 타고 가야 돼? 대장님, 걷는 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안 된다, 우리는 물을 부서하는 무대다. 대장님인데 아기는 걸어다니는데요? 안 된다. 저 아기는 아기로 보이지만 특수구대의 오원이다. 아, 진짜요? 축소수를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내가 예전에 같이 훈련했던 그 대원이구나, 스미스. 내려, 내려. 일단 육지로 가자, 육지로. 우리 저쪽 걸어서 바다 한번 가보자. 되게 맑다. 와, 바다 봐. 와, 멋있어. 아, 야, 저거 봐봐. 저게 저거였어. 와, 신기하다. 저런 것도 있네. 바람 잘 타면 진짜 재밌겠다. 야, 뷰 좋아. 야,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으면 좋겠다. 야, 핸드폰, 핸드폰 가져온 사람. 그래, 야, 반지. 어? 반지 빠졌다. 미쳤어? 야. 아까 그 물에 빠졌을 때. 너 찾아봐. 너 어떡할 거야, 너 어떡할 거야. 우빈 넣었어, 어떡할 거야, 너. 어떡할 거야. 이럴 줄 알고 소울스톤을 갖고 갔지. 그렇지. 역시. 그거 맞아. 이제 먹으면 넌 제명이야. 이거 봐, 이거 너무 커. 엄지야, 엄지. 타임을 되돌릴 수 없어, 이제. 근데 원래 시간을 거슬리면 안 돼? 맞아. 백금, 황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지금이야. 지금은 다시 오지 않아. 음, 알겠어. 지금을 즐기자. 와, 여기서나. 이거 한번 찍자. 아, 장소문 이거 잊어보면 안 된다고, 인마. 그러게. 어떻게 6개를 산 게 행운이었네. 야, 이제 어떡할 거야, 저거. 저거 배 값. 우리, 우리 저번에 그... 라오스에서 한 거 점프 사진 여기서 한번 할까? 점프? 어. 점프로 나 못 해, 맨날. 그때 사진은 좋았잖아. 이 비주얼 딱 좋잖아. 이거 아까 그 어떤 호주 후프니 이거 이렇게 해서 했잖아. 여기다 꽂아놓고 걸기. 오, 이거. 오래 걸릴 거야, 오래 걸릴 거야. 오래 걸릴 것 같아. 이거 하자, 그러면 형 이거 꼽아놓고 모래. 모래 긁어내기. 지금 안 받아주는 게 셋이 뭐 짰어. 셋이 뭐 짰어. 어? 의견이 하나도 안 받아줘. 셋이 짤 수가 없지. 짰다고 얘기하면 알지? 안 짰으면. 짰다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냥? 그런가? 어, 그런가? 우리, 우리들이 지금 먹잇감이거든. 어, 맞아. 먹잇감이라 지금 상독자들이 지금 뭔가 해야 되는데. 아니 얘가 자꾸 점프하고 이런 거 나 불리한 거 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우선. 점프를 맞춰서 뛰려 그랬구나. 그렇지, 그런가 보다. 뭐라고? 점프를 맞춰서 뛴다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야 이거 점프하는 거 다시 하자. 아, 했잖아 저거를. 너무 그게 형 티나. 형은 대사하지 마. 형 가만히 있어, 제발. 형 가만히 있어. 근데 나는 못 뛰어. 내가 점프력이 없어서 내가 잘 안 돼, 이 게임. 근데 재밌었는데 해야 돼. 재밌었는데. 아니 말라며. 근데 처음부터 형이. 형은 아예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 그래 형 가만히 있어. 드럽게 못해, 원래 카메라. 그리고 아까. 모자와 인간 윷놀이 얘기를 했잖아. 그래, 이거 모자 윷놀이가 재밌었으니까. 이거는 인간 윷놀이를 하자. 한 번만 해봐. 아, 어지러워. 봐보자. 보자, 보자. 어떻게 됐어? 이거는 완벽해. 이건 완벽해. 됐어, 됐어, 됐어. 준호 형이 점프 그럼 불리하니까. 이거 어때? 저번에 우리 윷놀이 했으니까 인간 윷놀이. 사진을 접대처럼 10초 해놓고 찍는데 계속 도는 거야. 10초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어, 인간 윷놀이 재밌다. 소수. 아, 인간 윷놀이. 소수. 고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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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안 돼. 딱 정면으로. 정면으로 이렇게 돌아야 돼. 좀 더 뒤로 가봐. 여기서 하나 더 걸리면 난 끝이다, 진짜. 나도 마찬가지야. 좋아. 자, 준비합니다. 10초예요.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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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됐어, 됐어. 봐봐, 봐봐. 아, 어지러워, 어지러워. 봐봐. 시켰어. 아, 아, 다. 뭐하냐. 뭐하냐. 뭐야. 10초는 안 흐렸네. 아니, 이게 왜. 빨리 눌러봐.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멀리 가가지고. 야, 멀리 간 거라. 왜 찍히는 거라. 뭔 생각이냐.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인기야, 빨리 와. 멀리 가지 말래? 어지러워 죽겠어, 어지러워 죽겠어. 됐어? 10초 울리는 거 보고 와. 어. 하나, 둘, 셋. 들어. 봤어? 들어, 들어, 들어. 돌아, 돌아. 아, 어떡해. 너 이번에도 안 죽겠으면 알아서 해. 이거 왜 핸드폰이 고장 났나? 왜 이러지? 야, 이제 돌아, 이제. 됐어, 됐어. 이제 찍혔어? 아, 이제 그만해. 오, 찍혔어, 찍혔어. 오, 찍혔어, 찍혔어. 아니, 보지 마. 오, 찍혔어, 찍혔어. 여러 번 찍혔어, 여러 번 찍혔어. 내가 모를 줄 알아? 대기 형이다, 대기 형. 이거 봐, 이거 봐. 세민아 옆으로 하고. 계속 옆만 쳐다보고 있어. 아니, 이게. 맞다 볼래, 맞다 볼래. 이게 안 돼가지고. 나 알고 있었어. 주머니 계속 만지더라고. 그래서 다행히 이것 때문에 엄청 편하게 했어. 이렇게 계속 옆다 놓고, 옆다 놓고. 아, 그런 거야. 그리고 대기 형이 형한테 가다가 그걸 툭 치더라고. 진짜 하지 마. 이 형하고는 아무것도 안 짤래. 이게 안 돼.